이번 시간에는 url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url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url이죠. url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약자는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하는 약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나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주소 체계인데 이 세상의 유일한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엄한 것을 불러오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주소 체계가 바로 url입니다. url은 제가 샘플로 이렇게 url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사실은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첫번째, http라고 하는 이 부분은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통신에 사용되는 방식을 기술합니다. 즉, 이렇게 http라고 쓰게 되면 지금 접근하는 이 접근 방식이 http라고 하는 약속에 의한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버 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컬이라고 하고 프로토컬의 다른 말로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 대신에 https나 아니면 ftp와 같은 그런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lap.egoing.ne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도메인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을 host라고 부릅니다. host. 그리고 여기에는 도메인이 올 수도 있지만 ip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메인과 ip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도메인이 뭐고 ip가 뭔지는 아시죠? 도메인은 이런 것들이 도메인이고 ip는 뭐 이런 것들이 ip죠. 근데 이 ip는 사실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그 뭐랄까요?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ip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ip 근데 이 ip라는 것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 ip를 기억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도메인이라는 겁니다. 도메인은 뭐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 뭐 단어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사람이 외우기 쉬운 그런 형태죠. 예를 들면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 블로그의 주소가 제 블로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그 도메인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도메인이 이제 고갈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은 첫 번째로는 의미를 갖기가 힘들다. 이를테면 애플이라든지 애플과 같은 그런 도메인은 보통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뭐 이상한 알파벳들의 조합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가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결국에는 ip보다 못한 상태에 오게 되는데 예 뭐 인터넷에 처음에 그 기획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터넷이 클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이겠죠. 예 아무튼 예 후대로 갈수록 불리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샀는데요. 예 다시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이요. 차이드부터 php로 끝나는 부분까지 인데요. 요런 것을 url pass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루트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는 우리가 어떤 웹서버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 자원들 html 문서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자원들을 예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디렉토리와 똑같은 구조로 보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시작되는 지점 가장 그 최상위 디렉토리를 예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예 루트 디렉토리부터 자원이 위치한 장소 루트는 여기고요. 자원이 위치한 장소는 여기겠죠. 예 장소까지 디렉토리와 파일명을 예 적어주는 것을 url pass라고 부릅니다. url pass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uery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만큼이 query입니다. 요만큼이 자 이 query는 어떤 것이냐면 예 웹서버에 넘기는 추가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 요거는 form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요렇게 url을 적는데 project라고 하는 것 뒤에다가 는을 붙이고 그 뒤에다가 coding everybody라고 적게 되면 서버 쪽으로 서버에 접근했을 때 서버에게 project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 있는 값들을 바꾸면 서버 쪽에 다른 값들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른 단어에서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push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요 push은 뭐냐면 앞에 샵이 붙습니다. 샵 뒤에 샵 뒤에 샵 뒤에 어떤 캐릭터가 들어오게 되면 요만큼을 예 북마크 라고 부릅니다. 북마크가 하는 역할은 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요 url을 카피해서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어? 에러가 나네요. 예 에러를 제가 수정했구요. 자 요거 카피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차이드라고 하는 예 그 뭐죠 텍스트가 나오죠. 요 소스를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차이드가 나오구요 그 뒤에 br 태그를 붙여서 줄 바꾸면 제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이 쫙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put이라고 하는 예 알파벳이 나옵니다. 코드를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put은 앞에 a가 붙고 a 태그로 name 값으로 put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북마크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자 요기다가 제가 뒤에다가 샵을 주고 그리고 put이라고 하는 값을 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 해당 url로 이동을 한 다음에 요 put이라고 하는 것에 요소 검사를 하죠. 요 put이라고 북마크 이름으로 put을 가지고 name 값으로 가지고 있는 a 태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서의 내용이 방대할 때 그럴 때 그 특정한 문서로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문서에 특정한 위치로 스크롤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북마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url pas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경로는 크게 상대 경로가 있고 절대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거 있죠? url 전체가 나오는 url 전체가 나오는 요거는 절대 경로 또는 절대 url 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뭐 아주 간결하죠? 그냥 요렇게 url을 치면 그 해당되는 자원으로 컴퓨터가 이동을 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상대 경로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서버에서 실제로 여러가지 파일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서비스하는지를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